너무 화가 나 계속 씩씩거렸습니다 화난 소리 씩씩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화난 걸 알겠는데 어떤 사람이 화나면 씩씩 씩씩 이건 뭐 씩씩하게 화가 난 건가? 씩씩거린 사람이 세상에 어딨습니까?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화난 소리가 조금씩 다른데요 아내가 화났을 때 나는 소리는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 흐쩌그덕 흐미 어시야 며신야구 낙하암 낙하넥 아낙게 나나넥 아외롭고 사야돼 정확한 바람 한번 들어보시죠 리얼 싸움 후 초고초고 몇 시야 몇 시냐구 나가 나가라고 안 나가?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갈게 놔 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제맛